방송을 안 한 사람들도 간편하게 쓰기 쉽고 자체 프로그램 가지고 외부 VST에 연동을 해가지고 마이크 보정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가토에서 드디어 다이나믹 마이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따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이때까지 엘가토 장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상 방송인들한테 필수품이라 다름이 없는 스트림들 그리고 웨캠 그리고 르윗이랑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한 웨이블 1 그리고 3 뭐 마이크까지 해서 추천을 했었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개 쓴 그린 스크린부터 해가지고 많았었는데 그중에 웨이블 시리즈 마이크 같은 경우는 방송을 안 한 사람들도 간편하게 쓰기 쉽고 자체 프로그램 가지고 외부 VST에 연동을 해가지고 마이크 보정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마이크가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닌 콘덴서 마이크였어가지고 소음은 잘 되는 편이긴 한데 주변 소음에도 그만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가토에서 드디어 다이나믹 마이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따단! 웨이블 DX라는 요 친구입니다. 마이크이기 때문에 스펙을 줄줄을 읊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실제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나머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설치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떼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고요. 스피커 인투 디스 엔드 이게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 세팅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을 꽤나 많이 봤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생긴 거 자체도 실제 콘덴서 마이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수음이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 쓰시는 분들 지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이 아니고 콘덴서이긴 한데 실제 수음 부위가 이쪽입니다. 이쪽 방향 근데 대부분의 콘덴서 마이크는 수음 방향이 이쪽입니다. 세워서 수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이나믹 마이크들은 대부분 수음 부위가 위쪽입니다. 근데 이제 다이나믹을 쓰는데도 수음 부위를 마치 여기처럼 쓰시는 분들 이거나 아니면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수음 부위가 여기인 줄 알고 이렇게 놓고 쓰시는 분들 두 부류를 제가 꽤나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실제 수음 부위가 특히 이 제품은 더욱더 헷갈리게 좀 돼 있어가지고 수음 부위를 여기인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구성품이 뭐 다른 거는 더 없습니다. 딱 심플하게 제품이랑 아까 설명서 그렇게만 드릴고요. 이 마이크가 제품이랑 설명서만 들어있는 이유는 USB 마이크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포트가 XLR 그러니까 별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거 또 하나 더 따란! 웨이브 XLR 이제 엘가토에서 5인 패드 같이 이건 출시된 지 조금 됐습니다.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제품을 포슈메인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성품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 케이블이 좀 기네요. 3m 될 것 같은데 A to C 2.0 케이블입니다. 3.0이 아니고 오! 이렇게 볼륨이 보이네요. 이걸 누르면은 믹싱, 마이크 볼륨, 그리고 헤드셋 볼륨 이렇게 3개를 설정할 수 있네요. 믹스 비율은 이제 모니터링 했을 때 그 비율이겠죠? 그리고 아니 진짜 희한한 게 XLR 케이블도 있더라고요. 아니 아니 엘가토에서 난 XLR 케이블 나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출시하면서 같이 출시한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XLR 마이크는 없었으니까 케이블도 이렇게 바꿔시면 되고요. 케이블이 패브릭 마감이 돼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그리고 제가 원래 예전에 사용했던 마이크함인 엘가토 LP 마이크함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8분의 5 그리고 4분의 2를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어댑터를 빼고 사용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마이크, 이처 스탠드 그런 애들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로 그냥 이 친구에도 꽂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 무게 자체가 440g이라서 다이나믹 애들이 마이크 무게가 상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무겁거든요. 500g 넘어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700g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 스탠드를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440g이라서 웬만한 마이크 스탠드에는 다 장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콘덴서 마이크 류들이 가벼운 게 300g 중반 정도 나오고요. 조금 이제 무게가 있는 것들도 400g 다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콘덴서 마이크 정도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웨이브링크 이게 설치를 해주고 얘가 이제 전용 프로그램이고 전용 프로그램이고 엘가토 오디오 이펙트 이거 뭐지? 새로 생겼는가 보네요. Please make sure device disconnected 빼래요. 하고 오디오 이펙트 예전에는 이게 별도로 안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뉘었나 보네요. New plug-in found found 오 이제 여기 이렇게 오 연결을 하면 오 이렇게 뜹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엘가토 웨이브에 쓰는 거랑 동일한 친구죠. 오 와 이거 75까지 올라가 지금 사운드 지금 소리가 완전 순정 사운드입니다. 완전 순정은 아니죠. 왜냐면 클릭 카드랑 로우 컷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옵션들은 둘 다 비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클릭 카드는 그래도 켜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클리핑 자체는 안 뜨게 막아 줄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켜두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로우 컷도 뭐 여기서 넣어도 되고 여기 보니까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EQ 플러그인이 있어서 여기에 로우 컷을 집어넣어도 되더라고요. 하이패스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를 지원을 합니다. EQ 기본 EQ를 지원을 해서 여기서 집어넣어도 돼요. 이제 제가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을 지금 좀 넣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볼륨이 조금 더 크지 않아요? 어 좀 볼륨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볼륨을 키우면 기본적으로 노이즈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엘가토 노이즈 리무벌 이 친구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친구는 이제 모니터링에서는 딜레이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는 지금 끈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원래 쓰던 마이크에는 막 유료 플러그인도 막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퀄리티 보장이 이 걔랑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RX 보이스 디노이즈인데 그 친구가 노이즈 제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 목소리 퀄리티 자체를 크게 깎지 않고 노이즈만 날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아무튼 근데 걔는 유료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서 까지 확인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로 제가 지금 넣은 보정을 쓰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제 프리셋을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프리셋 파일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긴 한데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보정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마이크 톤 자체는 저는 생 마이크 톤 자체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마이크 가격 자체가 14만 5천 원입니다. 근데 팟캐스트형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가격의 친구거든요. 보통 살려고 하면 못해도 10만 원 후반대부터 그것도 최소로 잡았을 때고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건 20만 원 후반대 그리고 올라가면 50 넘어가는 제품들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일단은 잠깐만요. 딱 하나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 터치 노이즈 스탠드를 때렸을 때 기본적으로 터치 노이즈 자체는 올라오는 편이긴 하네요. 근데 이 기본 노이즈 리무벌 이 친구가 켜져있는 이 녹음분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거기서는 지금 지워진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토 기본 노이즈 리무벌 있잖아요. 이 친구 퀄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끄고 다른 노이즈 필터를 사용하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이조토 베이 그런 걸 쓰시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디코용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그냥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냐면 그렇게는 크리스피라는 게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야 되고 방송용으로 쓰실 분들이라면 엔비디아 이 친구를 넣어가지고 조금 약하게 넣고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키보드나 아웃스토리를 안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뭐 엘가토에서 방송 장비 쪽에서는 원래 갭초머드 만들던 회사였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커세어에 인수되고 부터는 스트림덱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러가지 오디오 관련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방송 장비 쪽에서 딱 얘기를 하면은 이름 딱 떠오르는 게 일단은 엘가토예요. 이 오인패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투컵용 이라기보다는 원컵용 오인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하우프 좀 더 추가시키고 프로그램도 좀 더 다듬어서 투컵용 오인패에도 후속 버전으로 출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고 알찬 제품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